중국어 뉴스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닷컴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바이 회계조작 뉴스입니다. 자막 없는 원본을 두 번 보시고 어법과 해석을 살펴본 후에 자막 있는 영상을 두 번 보시고 주요 문장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를 연습하실 때는 정상속도로 따라하면서 외워보실 때는 0.75배속으로 하시면 좋고요.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닷컴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뉴스와 드라마를 하루씩 번갈아 배우는 강남시사 중국어학원 이영란 강사의 스크린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에요 전爆出 虚报利润和財物造假等问题 东芝公司21号宣布 包括社長田中九雄 在内的前后三代社長 当天集体印就辞职 日本财务大臣麻生太郎警告称 东芝的会计丑問 将严重打击海外投资者 对日本的信心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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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를 쓰셔야 되겠고요 이런 말들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비교적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숫자 읽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182는 그냥 182인데 10자리에 1이 있을 경우 100자리 이상의 숫자에서는 1010이라고 읽어주는거지요 2528이웬 종종 2518이웬 이라고 읽는 분도 계시고 그냥 18이라고 읽어야 할 것을 28이웬 이라고 읽는 분도 계십니다 주의하시고요 이건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라고 얘기할 때 21호 자이 지저후이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21일의 기자회견 이렇게 더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자이 21호의 지저후이상 오늘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문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두 번이나 나왔고 중요하지요 일본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에 타격을 주다 이 문장은 외워두자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당신의 신뢰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줬다든지 뭐 이럴 때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내가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많이 쓰는 말이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시에 니 두이 워드 신 렌 소유격이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의 의를 빼고 저에 대한 두 단어 이상이니까 여기에 더가 꼭 들어간다고 했죠 시에 시에 니 두이 워드 신 렌 일본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 두이 르르반드 이게 벌써 두 단어니까 더가 생략이 되지 않고요 생략되지 않는 더가 있으면 소유격의 더는 반드시 빼고 반드시 앞으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먼저 도트 저 그 다음에 더를 생략하고 또 르르반드 신 신 이 구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거기에 타격을 미쳤다 라고 하는 거에요 게이 누구누구 혹은 무엇뭇 따이라이 한 다다다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나지를 바로 타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지를 바로 타동사로 썼습니다 이 구조도 가능합니다 호이 다지 도트 저 르르반드 신 신 사장단이 단체로 사직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어디어디로 발전하다 이지요 파잔하고 바로 목적어 나오면 틀립니다 이 문장을 보실까요 보통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다 송 이빤 동시 파잔다오 칭 런 따오를 써주셔야 무엇뭇 으로 발전하다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문은 파잔다오는 공스 리대 장말른 지티 인쥬 지지 다지 도트 다지 도트 다지 도트 다지 도트 도트 다지 도트 다지 도트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С leap 등의 문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도시바 회사는 21일 발표했습니다 사장인 다나카 하시오를 포함한 전후 3대 사장 이 이 이날 단체로 책임을 지고 사직 한다고 일본 재무장군은 타로 아소 제무장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동지의 회계 첨언 将严重打擊 海外投資者 对日本의信心 도시바의 회계 스캔들은 장차 일본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믿음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21日 밤晚 동지公司 在東京总部 召开记者发布会 宣布 社长田中九雄 副董社长 조조 모则夫 구원 시田 호총 등 前后三代社长 지티 인지우 21일 저녁 무렵 도시바 회사는 동경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수집해서 발표했습니다 사장인 다나카 시오와 부회장 사사키 노리오 고문인 니시다 아츠토시 등 전후 3대 사장이 단체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고 田中九雄 이와 함께 말하기를 제3자 위원회의 조사를 진지하게 받을 것이라고 并且 76위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서 도시바가 1518억 엔의 이윤을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돈은 인민폐로 환산하면 대략 76억 원이 되는 거죠 또한 지적하기로는 도시바의 3대 사장이 이 일에 대해서 모두 그 사장을 알았지만 그래도 줄곧 회사의 이윤을 높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의 믿음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이때 동지다 과이징 조언 허이다지 도스저 또이 일본의 신신 도시바의 회계추문은 일본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공동서 평론청 교토통신은 이렇게 평론하여 말했습니다 저장 여기에 장은 회계추문의 양사로 쓰였죠 저장 이 동지造成 巨大震동的 과이징 조언 파전到了 공수 리다이 장만인 지티 인조 지지 흔진 시탈 도시바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져다 준 이번 회계 스캔들은 회사의 역대 지도자들이 단체로 책임지고 사직하는 보기 드문 사태로까지 발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报道 즉시 지 2011년 일본 2084 인만 17위 美元 쥐어 퀴순 이래 最大的 지예 초원 지 무엇뭇 이래 지는 총의 문화체죠 언제 이후로 언제 이래로 이것은 2011년도에 일본 올림프스가 17억 달러라고 하는 거액의 손실을 숨겼던 이래로 제일 큰 기업 스캔들 이라고 합니다 이후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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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